너 집에 가. 가, 얼른. 아니, 이 여자가 친구 백 믿고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너흰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냐? 왜? 죽이려고? 죽여봐! 죽여! 뭐라고 하지 말고 치라고! 쳐! 치라고! 해봐! 아이고! 이모셔! 요즘 우리 나와바리에서 영업 방해하신다는 그분? 오세리는 어디 갔나? 넌 뭐야? 난 나야. 아이고, 좀 넣어나보다. 응? 좀 넣으셔. 근데 니네 학교 교복은 너무 구리단 말이야. 이것도 너무 길어, 이거. 오세리가 너 옷 입는 거 이렇게 가르치디? 내가 어떻게 했건 걔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무서워. 세게 나오시네. 응?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지? 잔말 말고 한판 굳자. 아우, 이제... 아! 오늘은 봐준다. 다음부턴 혼자 다니지 마라. 알았어? 어? 아! 야, 비교 와. 아! 아, 됐어. 아, 됐어. 누나가 져요? 지긴 누가 져, 이 꼴퉁새끼야. 아이... 내일... 네. 니가 신영구 앞에서 제 감시해. 저거 끝났어. 애들 싸그리 불하다가 확 뽀개 버릴 거니까. 네, 알겠어요. 오늘은 내가 상태가 좀... 네. 아... 누나, 누나, 누나. 나... 아이고... ahead impede np 1 츄 음 아멘 음 4 o 페 4 아니 아니 빛빛이라 하세요 . . . . . . . . .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슨 일이신가? 나 보러 왔냐? 웃지 마, 씨! 여보세요? 예, 누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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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왔어요, 예 금방 갈게요, 예 수고했다, 어? 야, 가자 야, 이 자식이 일어나고 우리 노리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싸워야 돼? 흑장 미년들, 이번에 제대로 밟아 놔야지 안 그러면 두구두구 기어오를 거야 혹시, 윤미 때문에 무서우면 안 가도 돼 아니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세리가 있는데 안 그래? 어, 그래 그치? ㅎㅎ 여기, 괜찮지? 흔미야겠어 얼음 닿지? 오 von 오늘 배가 쎄가 끝났다 하... 하... 너 너 윤미랑 잘 지내는거지? 그런건가? 잘해주라 귀찮아 오늘 학원 끝나면 윤미 좀 꼭 집에 좀 데려다주라 오늘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알았지? 왜? 네 친구 윤미가 위험하단 말이야 별표 3개짜리 단어 들어가죠 별표 3개짜리 아주 중요한 나라죠 A crisis 위기란 뜻이죠 결정적인 시기랑 국면을 듬뿍할 때 복수적으로 바뀌면 아이나 위로 바뀌어서 crisis 위기 그리고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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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극공자랑 같이 갔는데 야 시끄러워 야 이거 어디로 와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야 쟤 띠디를 내쳐채채를 그냥 내쳐채채를 저렇게 낫다 양팔같은 띠 띠 띠 띠